양심에서는 아무리 바가 돼도 괜찮습니다. 머리가 더 좋아져요. 또 하나, 대신에 또 그냥 일반 다른 거에 대해 여러분, 바가 되시더라도 바라는 거는 아주 내가 열심히 열성을 다해 꽂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선은 지키세요. 그러니까 양심선은 지키는 바가 됩시다 해서 제가 양심바가 됩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양심에 진짜 한번 올인해 보세요 하는 거 하나랑 일반적인 다른 대상에 대해 빠지시더라도 선은 좀 지켜주십시오. 남한테 차마 못할 말을 하지 맙시다. 바가 됐다, 굳어진 거예요. 뭐 하나에 꽂혔다,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뭔가에 꽂히지 않으면 살기 힘들지만 꽂힌 채로 계속 살아가시면 여러분 마음이 모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굳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열려있지 못해요. 그쵸? 아, 나는 가수 중에는 좋아하는 가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려있습니다. 모든 가수에 관대한데 어느 날 한 가수 노래를 들었는데 꽂혔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딱 굳어진 거죠. 어떻게 돼요? 이 가수 외에는 다 요즘 조국도 딱 조국이 잘생겼어 하고 딱 꽂히신 분들은 조국이 잘생겨 보이는 순간 다른 모든 정치인들은 어떻게 돼요? 오징어죠, 오징어. 이게 꽂히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계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 나랑 다른 편이니까 비방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너가 조국 편이 아니고 자한당 편이니까 너가 그러지? 라고 오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분들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공격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그렇게 꽂히고 뭔가를 너무 실듯 쳐주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 후회될 짓을 하게 된다. 나중에 돌아보면 되게 후회스러울 짓을 주변에 우리도 모르게 막 하게 된다. 정신 차리고 보면 되게 난감하다. 저는 그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양심 공부만 해온 사람인데 우리 국민이 더 양심적이게 되길 바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둥근 마음이라는 게 뭔지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둥근 마음, 육바람일에 원만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미워도요, 내가 아무리 미워도 모난 마음은 미운 사람한테는 딱 미운 사람 대하듯이 하는 게 모난 마음이고 굳어버린 마음이라면요. 미운 사람한테도 둥근 마음 쓰실 수 있겠어요? 밉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육바람일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그분 입장 배려 안 해주실 거예요, 보시, 지게. 그분한테 공정하게 안 하실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한테는 부당한 피해를 줘도 되나요? 박근혜 정부 신문이 털고 막 검찰들이 정보 흘릴 때는 막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됐다면서 막 너무 좋고 더 털어라, 더 털어라 막 언론을 응원하고 검찰을 응원했다가 자기 편을 터니까 어떻게 돼요?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라, 이 쓰레기들아. 언론 기레기들아. 기자 플러스 쓰레기가 기레기입니다. 기러기를 한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기러기 아빠입니까? 기레기야 하는 건 기자 플러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털면 쓰레기야 라고 공격하고 남을 털 때는 더 털어라. 왜 오늘 뭐 턴 거 없냐? 검찰 갖고 있지만 말고 좀 풀어놔.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 편을 털면 검찰도 고발해야 된다. 적폐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런 정신 상태가 옳은가라는 걸 묻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조금만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러게 되면 지금 서로 이해될 걸요. 지금 문바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박사모들이 진짜 이해될 거예요. 지금 심정. 아, 그때 이 마음이었구나. 태블릿에 그렇게 집착했던 그대들의 마음을 이제 알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둘이 제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 심리 상태가 비슷해요. 둘이. 문바랑 박사모가 제일 비슷해요. 심리 상태가. 무조건 지금 우리 편 실드 쳐줘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요. 서로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요. 되게 이해될 거예요. 누구를 지지하는지 모르게 하고 서로 만나면 아마 엄청난 급속도로 친해지실걸요? 정말 내 마음이 나 요즘 잠도 못 자. 나도 하면서 댓글 다느라고 막 진짜 힘들어. 나도.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지. 그러게 누구를? 박근혜. 누구를? 조국 하면 거기서 이제 어? 하겠지만 아, 우리가 꽤 통하는구나. 이런 것도 아실 수 있어요. 왜? 찌그러진 마음들은요. 비슷해요. 유사하게 찌그러져. 작동합니다. 유사하게 찌그러져 있어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양심 찾으려고 왔습니다. 돗닦으려고 왔습니다. 보살 낼려고 왔습니다. 하는 분은요. 보이셔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요. 백날 수행해도 여러분 마음은 찌그러진 채로 갑니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 굳어버리고 찌그러진 거 펴고 굳어버린 거 녹이고 이게요. 노자에 보면 계속 부드러우라는 얘기만 해요. 딱딱하면 죽는다. 부드러워라. 부드러워라. 전원운육도 알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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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st, 보이셔야 돼요,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전에. 보이셔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